아니, 나와봐요. 해적이 있는데? 여기? 여기? 그래도 리즈백 해준다 똥소리니까. 리즈백 해줘. 가야지. 네가 제일 똥손인데. 나 왔어. 나 왔어. 죄송해요. 어우 깜짝이야. 우와, 죄송해요. 어우 깜짝이야. 나도 내가 너무 놀랐다. 꽂아보세요. 어디요? 여기요. 여기? 진짜 나온다고? 여기 한번 꽂아보세요. 어디 있어요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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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? 야, 이게 뭐야? 자기는 놀랐어. 아, 뭐야? 나 진짜 놀랐어, 지금. 우와, 이게 한 번 연속 나오기에는. 시끄러워. 안 보여요, 아무것도 안 보여. 어? 아, 소름 돋아. 아, 소름 돋아. 찔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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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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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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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유재석! 최종 씨, 최종 씨. 내가 오늘 내가 미쳤나 보다. 내가 미쳤나 보다. 내가 오늘 로또 사야 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